구문독해 그 빠바 구문독해 해석기법 40번부터 1번 진행을 해 볼게요. 요 책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네요. 보자. 자, 봅시다. 자, people who are so.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나오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려면 people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근데 특정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싶어. 그럼 people도 괜찮고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those who 많이 봤죠? 이런 표현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who have experienced jobbing 이라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이 녀석이 딱 봐도 용어지. 그럼 jobbing이 뭔지를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자, say that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빙이라고 해서 또 모르는 사람은 또 조빈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놀아줘 해서. 자,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자, 조빙입니다. 모르죠? 여러분. 모르죠? 아, 모르면 됐어요. 자, 가보자. 아니. 어, 성관. 어, 성관. 어, 성관.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양반은 진짜. 어쨌든 카레 때부터 알아봤어. 자, 가보자.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조빙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대. that, no other extreme sports. 다른 극단적인. 우리가 보통 그냥 극단적인이라고 말하면 어감이 안사냐고요. 진짜 막 흥미진진하고 엄청나게 스릴 있는 걸 extreme sports라고 하죠. 다른 스포츠가 더 다른 스포츠가 없대요. 그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스포츠가 없다고 했어. 우리 항상 얘기한 거 기억나지? 부정표현 플러스 비교급은 무슨급? 최상급. 그렇지.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고 탁월하다라고 해서 혹시 시험 문제에 바꿔 나올 때는 만약에 스페리어 to any other라는 이런 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를 가르쳐주고 어떤 식으로든 가장 익사이팅하다가 나와야 돼. 우리 매번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가 바꿔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영어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 부분에 그 의미가 있었지라는 그 흔적이 남아야 돼. 어차피 시험 문제는 바꿔 나올 거야. 객가식만 나오고 어렵게 나올 거니까 그게 원문이 뭔지 기억도 해야 되지만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해야 되거든요. 조빙이 가장 익사이팅하다는 거야. 그럼 묻자. 조빙이 가장 익사이팅하다는 거는 실제 사실이에요. 주장이에요. 주장 의견이지. 그러면 당연히 뒤에 끌은 그거에 대한 뭐가 나오겠어요? 근거가 나오겠지. 어떻게 얘기하든 익사이팅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게요. 인벤티드 있는 뉴질랜드 특성은 있는데 자, 가보자. 지금 여기서 조빙이 용어라는 거 알았으니까 조빙에 대해 언급을 계속 해줘야 되고요. 이 문제가 원래 어떤 부유형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조빙과 관련된 내용일치로 나오는 게 정석적인 문제는 맞아요. 원래는. 가보자. 일단 확인해보자. 자, 조빙이 발명했어요. 딴 걸. 아니죠. 조빙이 발명된 거지. 그렇다면 내용상 수동태니까 PP가 와야 되겠고. 뉴질랜드에서 발명이 지금 됐고 됐어. 조빙 has allowed the people 돼 있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to 반드시 써야 되고요. ing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all of the people 돼 있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오영식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둬야 돼요. 오영식은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데 주어가 영향을 끼친 거야라는 포인트로 생각하면 되고 원래 주어가 없었으면은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지 못했다는 건 같이 포함을 해요. 조빙이 없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기쁜 걸 느끼지 못했을 텐데 조빙이 있으니까 조빙이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익사이팅을 물어봤습니까? 품사는 다르지만 뻔이라는 거 맞죠? 참고로 뻔은 명사입니다. 재미나 흥미를 얘기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흥미있다, 재미있다니까 흥미있다 가능하죠. 그럼 쉬운 단어는 인테레스팅이고요.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인테레스팅과 똑같은 의미를 쓴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 이거 모른 친구 상당히 많아요. 인테레스팅의 동의는 뭐예요? 흥미를 끄는 인트리기 유행이라는 건 가능했어요. 선생님이 귀여운 척하려고 뷰잉뷰잉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테레스팅이에요. 진짜 발음이 이런 거 어떡하니 자,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 확인하면 흥미있다, 흥미진진하다 또는 관심이 있다 라는 틀을 생각하시면 돼요. 흥미있다고 자, Fun of the Rolling Down Days 뭡니까? 조부궁 안에서 언덕 봐봐 조부궁 안에서 언덕을 구르는 지금 재미인데 추측한데 사람들이 그럼 공 안에 들어가는 건가? 그러고 지금 때굴때굴때굴 굴러간다는 건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보자. 이러면 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실수할 충고 없겠지. 조부궁을 굴린다. 이렇게 우리말로 아니죠. 조부궁에 들어가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자, 뒤에 보시면 All you need for great jobbing experience is 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All이라는 거는 All you need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대생략된 걸로 보는 게 가장 가장 부담이 적긴 하죠. 그래서 네가 이런 위대한 조빙의 경험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게 직역이고요. 좀 의욕으로 깔끔하게 또는 재미있게 하려면 네가 너는 위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의욕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해소법은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자, 그래서 결론적 표현이 뭐냐? 바로 이너물스 플라스틱 볼 앤드 힐 돼 있어. 왜냐면 크기가 조금만 하면 안 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상당한 크기가 돼야 한다는 점. 그래서 상당한 어마묵지한 많은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조금 큰 것도 아니야. 엄청나. 굉장히 엄청나.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면 이너물스가 나오니까 트래멘더스 그 다음에 휴즈 이런 표현 나오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확인해보고 플라스틱 공이나 언덕이 필요하대요. 기울기 경사도니까 자, 해보자. For maximum form 하지만 최고의 기쁨을 위해서는 You need to a quality job of all days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가 뭐냐면요. 저 퀄리티의 품사가 뭡니까? 어차피 서술형이 안 나온 상황에서는 품사로는 힘 못 버리긴 하지만 퀄리티 뿌듯이 퀄리티 뜻이 뭐예요? 아, 품사가 뭐야? 형용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진리 좋은 좋은 지레 이런 표현이에요. 좋은 지레 job 공을 필요로 해요. which provide high level of 그렇지 safety protection 그 다음에 prevent preventing injure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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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처나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protection 이런 걸 뭐라고 하면 보통 protective gear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안전장치라고 해서 protective gear 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러너가 나와줘야 돼. 안전이 제일 화나니까 그 그 뭐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타고 가는데 아, 지금도 있나? 혹시 그 다람쥐 통이라는 거 알아요? 지금도 있어요? 아, 뭔지 알아? 그거 노린구 이름이야. 모르지? 그거 너희 또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뭐냐면 어디에 있었지? 그게 그게 자연 농원에 있었나? 아, 소울랜드에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통이 있거든요. 이런 통. 동그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 바가 있고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앉는 거야. 아, 재밌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아, 좋은데? 저 그거 최애인인데? 문제가 뭐냐면 주머니 있는 거 다 떨어져요. 그럼 밑에 원심력 원심력을 입어가는 거잖아. 도니까 여럿 다 떨어져요. 밑에 동전이고 뭐고 스마트폰이 다 떨어져요. 보면 이게 그래서 뭐 줍줍하러 오기도 하고 그러고 어쨌든 그래서 지휘상대기 많고 동전 다 못하지 말라고 다 떨어져요. 그죠? 어쨌든 갑자기 이게 떠오르고 그러니까 돌면 되게 힘들어. 알겠지만 쉽지가 않다. 말 타면 멀리 토해요. 여러분 알겠지만 이거 그렇잖아. 이런 거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대체로 도는 것들 선생님은 도는 것들은 잘 못 타요. 그러면은 멀미를 해서 토를 해서 도는 건 못 타고 빠른 건 탈 수 있어. 빠른 건 타는데 도는 건 잘 못 타요. 선생님은 멀미를 해서 어 자 어쨌든 노리고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만 녹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면 재밌는 거 선생님과 같이 타면 재밌어요. 생명의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재밌어요. 아는 친구들도 아는데 바가 안 내려가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바가 떠서 이제 뜬 채로 밝힌 타념도 있고 친구들이 옆에서 약간 약간 친구말이 엉덩이가 떴대요. 무서워가지고 정말 무섭게 탔대요. 바이킹을 나도 배 아파 죽을 뻔했고 아니면 선생님이 바이킹이 같이 동시에 발을 내리잖아요. 끝에 탔는데 선생님이 보통 가방을 옆에 두고 타거든 선생님은 가방을 앞에 두고 탔어. 가방에 소중한 게 도시락이 들었었거든. 도시락을 지키기 위해서 배도 이런데 도시락도 이러니까 배가 터질 것 같은 거야. 그게 중요한 건 옆에 있는 공간이 비는 거니까 손을 흔들었대. 그래서 이거 타도 되는 거냐고 그런데 무식한 거 했나봐. 근데 날아가지 날아가면 지금 내 친구가 나 살인자지 그러면 그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대신 내 친구가 공간이 비니까 얘가 손도 못 들고 이렇게 껴안고 타대. 무서워가지고 몸이 자꾸 뜨니까 겁나 무서웠대. 내려와서 엄청 친구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그런 기억이 있고 리프트 타면 리프트가 기울어서 가기도 하고 재밌어요. 같이 타면 재밌습니다. 자 가보자. 스릴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부공은 위험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안전이 필요하다. 분명 프로텍트는 나올 만해요.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프리벤트 인조지. 프리벤트가 나오려면 인조 상해나 피해까지 같이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아. 가보자. 나돌리 자 나돌리가 나왔으면 당연히 도치가 필요하겠죠. 조부공이 뭐야 강력하고 그 다음에 유연한 플라스틱인데 일단 강력한 건 찢어지면 안 되지. 그 다음 두 번째가 플렉서블은 뭐냐면 탄성이 있어야 보호가 되지. 그래서 이 탄성이라는 표현에 플렉서블의 의미일 거고 비슷한 표현에 이로 시작하는 엘라스틱이라는 표현이 탄성이 있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엘라스틱을 어디서 쓰지? 어떤 샴푸화에서 쓰지 않니? 엘라스틱 했어요. 이런 거 모르냐? 미안해요. 여러분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잠깐 보자. 탄성이 있는 그래서 뭔가 유연한 거고 하지만 It also has a large 에어 쿠션 그렇지. 쿠션이 있어야 돼요. Inside 투풀 나오지. 안 나올 수는 없지. 단어가 그래서. 어쩔 수는 없어요. 단어가 서술령이 있다면 프로텍션 프로텍티브를 유도할 거야. 시험 문제에서. 근데 서술령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어떤 손상으로 부터도 이런 사람들을 유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쿠션이 안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호기기 장치는 구비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런 장치들이 잘 갖춰주다고 해서 장치를 갖추단 표현에 기가 막힌 표현에 이 큐비란 하나가 있어. 남아 선생님들은 이 큐먼트에서 보통 장비로 알고 있지. 일반적으로. 이 큐비란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장비를 갖추다라는 표현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조부공에 관해서 홍보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조부공이 어떤지에 대한 종류도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 자 We provide two distinct type of job ball our harness job 자 harness 밑줄을 한번 쳐봅시다. 중개는 나왔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벨트 여기서는 하네스가 보통 벨트를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벨트 조부공이라고 하는 거는 너를 잡아줘요. 안쪽에서 너를 잡아주겠지. 인플리스 에스윌 롤다운 더 힐 이거 미우수생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보니까 어디서 보면 있어 우리나라도 꽤 있어요. 저기 강원도 쪽에 가서 부택에 가면 저 있어 내구 똥똥 굴러가는 거 있어요. 그리고 하이드로 조부로 뭐냐면요. 이거는 너가 미끄러지게 해요. 그 amount of water에서 약간의 어떤 물 같은 게 속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적은 양을 물 속에서 미끄러지도록 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대요. 미끄러지는 거를 웬일이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뒤에 뭐가 나오냐. orders one of these drivers today 에서 어 광고 광고 글인가봐요. 그쵸. 어쨌든 너무 좋은 얘기만 하더라고. 자 광고 나쁜 얘기 안 하죠. 얘기만 하죠. order one of these drivers today 오늘 이렇게 조부를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조부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끝나죠. 광고 글이었네요. 이게 심취해서 봤더니 광고 글이었어요. 어려운 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 문제이기 때문에 시합 문제가 나올 때는 사실 뭐 중요한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해다가는 표현만 간단하게 기억하고 내용일치나 어휘나 어법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묻는 질문일 것 같기는 해요. 왜 어 지금요 알았어요. 40번에 그 40에서 40에 이거 가봅시다. 자 여기도 되게 비슷한 표현 나오거든요. 또 나와 다만 이번엔 차이가 원급의 부정표현이 붙었죠.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최상급이에요. 항상 변하진 않아요. 최상급이에요. 자 노 아더 솔로 바이올린 퍼포먼스 자 어떤 하나의 바이올린 독주도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어제 솔로 바이올린 퍼포먼스보다 At 메모리얼 오디토리엄 여기서 메모리얼 강당에서 한 것만큼 무슨 말이에요? 어제 바이올린 독주가 내가 본 어느 것들 중에도 가장 최고란 걸 얘기하는 거지. 그죠? 이 사람의 뭘 얘기해요? 그야말대로 impression 감상 첫인상 감상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나 보죠. 분명 그게 이런 경우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되게 잘하다는 걸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잖아? 그러면 아마 excellent라는 표현이나 효용스러웠을게요. 엑셀런트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걸 되게 잘하는 거니까 컴퓨턴트 유능하다고도 할 수 있죠. 엑셀런트는 우리말로 바꾸면 더 말이 좀 약간은 어감은 별로인데 탁월한 이라는 걸로 말했어요. 되게 좋은 표현이야. 긍정 표현이야. excellence excellent 그죠? 그 아이스크림에도 쓰기에도 좋은 거 이긴 하죠. 보면은 왜 이렇게 작아졌지 그거는 진짜 조금만 조금만 졌어 분명 이따만 썼어 16개 들었었는데 지금 얼마 안된 것 같아요. 그쵸? 측에도 잘라놓은 것 같은 거 그잖아 측에도 각 벽돌 같은 거 해놓은 것 같은 느낌 그쵸? The choice of modern peace was refreshing days 자 뭡니까 The choice of modern peace peace는 보통 예술 관련해서는 작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작품의 선택은 굉장히 리프레쉬 했다란 얘기 뭐야 신선했다는 얘기죠 비슷한 표현 중에 sensation 이라는 되게 좋은 표현이 하나가 있어 sensational 굉장히 창의적 약간 느낌 충분한 이런 표현이 sensation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Unnoticeable departure from the classical materials that is usually performed at this hall 돼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신선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noticeable 주목할 맞다는 표현이에요 뭡니까 주목할 departure 는 너희 원래 뭐로 알고 있지 출발로 알지 근데 여기서는 departure 에서 part 를 살렸다 그래서 이 뭐야 보통 그 이 홀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큰 홀 같은 경우는 고전작품 많이 나오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고전작품에 했던 거랑은 departure 돼있대 그러면 물론 출발로 알고 있지만 의미로는 그거랑 떨어져 있다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의역으로는 일탈이 돼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있긴 있거든 근데 그게 의미가 좀 부정적으로 쓰여있어 너의 일탈이 긍정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에서는 혁신적이다 창의적이다 그런 표현의 일탈을 얘기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센세이셔널 크리에이티브 또는 이노베이션 그냥 이노베이션 거의 본 적이 없는 단어이긴 한데 이노베이션 많이 쓰인 거는 혁신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굉장히 창의적이다면서 혁명적이다 그거 기억나죠 근데 일탈이라는 단어를 알아두긴 해야 돼 일탈이 뭐야 근론적으로 기존 거를 따르지 않는 걸 일탈이라고 하죠 영어로 뭡니까 뒤로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영어가 디비에이트 디비에이션 일탈이란 근데 이건 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긴 해 일반적으로 사회화랑은 반대를 얘기하니까 사회화는 순응을 얘기하기 때문에 반대 일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디파추어라는 의미가 참 특이하게 쓰이긴 했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고련적으로 쭉 했던 것부터 떨어져있다는 디파트를 강조한 거야 디파추어는 오케이 떨어뜨린 거야 그러니까 출발한 거 맞거든요 이게 시작하는 거 같은데 떨어뜨린 걸 강조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능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컴퓨턴트 지니어스 대신에 탈렌트라는 표현을 줬어요 뭡니까 아주 두드러지게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Why should that his risk taking 자 risk taking 밑줄 치고 물음표 하나 의미 문제가 참 줄 것 같아요 왜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얘들아 이 시도가 리프레쉬 했다고 했죠 리프레쉬 한 건 뻔한 거가 리프레쉬가 되니 항상 아니지 즉 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전통이나 그런 것들을 형식과 틀을 뒤집어 버린 거니까 혁명적인 거니까 창의적인 거니까 센세이션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망하면 크게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나중에 알 거야 하던 대로 하는 게 무난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새로운 거를 하는 건 약간 감수를 해야 돼 뭐든지 여러분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 보통 먹는 거 먹어본 거 시키지 않아 근데 안 먹어본 거 시키면 되게 좋든지 아니면 아니면 그냥 눈물을 흘리던지 이걸 누가 먹고 이러면서 둘 중 하나죠 자 격언 많죠 격언 많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위험을 감수한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 이해됐죠 밑줄 치고 음이라고 하면 이거 확실해 그 위험을 감수한 것이 read to a few mistakes 약간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처음이니까 그리고 out of tune note 당연히 음 졸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처음 한 거니까 하지만 he made up for it it's his passion 열정을 가지고 해냈다는 얘기하는 거죠 원래 교과서에서는 열정이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과서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현실은요 모르겠어요 잘 말 안 할 거예요 이제 한번 자 현실은 말 안 할 거예요 자 더 백업 오케스트라 올 수도 자 바이올린 독주를 하면 뒤에 서포트를 하는 그룹이 뒤에 있겠지 그걸 백업이라고 하는데 이 서포트를 하는 보조 오케스트라 역시 did a wonderful job 잘했어요 그 모든 솔로를 더 강화시키라는 얘기는 솔로를 더 두드러지게 하고 돋보이게 한다는 표현이 가능한 거지 그러면 아까도 리마커브를 얘기했지만 돋보이다라는 표현에 outstanding 그 다음에 permanent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이런 뭐 특출난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from the very first note of the night 여기서 베리의 품사가 뭡니까 매우 처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강조한 거예요 형용사하고 가능해요 베리가 대신에 형용사를 베리로 쓰려면 반드시 더가 붙어야 돼요 더가 빠지고 베리가 붙으면 그런 형용사항조 못해요 기억하세요 더 베리를 써야 돼 그냥 베리가 아니야 자 the very first note of the night 그 밤에 일단 첫 음 첫 음 부터 the audience know that that he were going to witness something special special something 쓰면 틀린 건 다 알죠 집에 가서 something special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얘기해 보시면요 뭔지 좀 잘 아실 거예요 양주 이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양주 이름이라서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 something special 특별한 무언가 이름 참 좋지 특별한 무언가 그죠 something special special something 안 돼 선생님은 그렇게 외웠구나 너 이거 외울 때 그래서 아 그게 형용사가 뒤에서 구매해 주는구나 그런 거 알았거든요 and that impression 그 인상이 was carried through the end of the show 그 쇼 끝까지 캐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가 되었다 지속되었다가 가능하죠 합쳐서는 그래서 constant continuing continuous 런가 continuing이 맞겠다 지속된다 계속 오래된다 지속된다라는 표현 자 확인 한번 보시고요 그 계속 걸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속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sustain이란 표현도 가능하긴 해요 여러가지가 되게 많아요 해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지속이라고 한 번 꼭 적어주세요 그래서 어땠든 지속이 들어가야 되니까 해당하는 거에 대한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가 알고 있는 거든 모르는 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선생님의 얘기를 듣기로는 도표가 실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방금 그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41-1이 도표 문제죠 이게 맞아요 확실해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나중에 말 바꿀하면 그때 할 거야 또 자 안 바꾸길 기대해야지 어쩌겠어요 자 그 다음 41-2은 도표 아니죠 41-2는 도표 아니죠 그죠 자 41-2번 가볼게요 한 번 자 bottled water라고 돼있어 그러니까 물병 정확히 말하면 병물이죠 병에 담긴 물이야 물병이 아니야 워터 보틀이 아니라 보틀드 워터야 헷갈리면 안 돼 물병이 아니라 병물이에요 이거는 자 정의해둔 물이 remains popular choice with many shoppers 많은 사람 많은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인기 있는 선택으로 남아있다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요 어때요 정수기를 물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렌탈하거나 그냥 생수 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하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steps are being taken to reduce its consumption 몇몇 단계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taken서도 되긴 하는데 지금 현실성이라고 해야 될까 좀 어려운 표현으로 현실성 지금 당장에 대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진행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물병 소비를 병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뭡니까 왜냐면 이 문제는 그 문제로 들어가야 돼 왜 하필이면 그 병을 뭐로 만들어요 우리의 가장 큰 공공의 적이죠 어떻게 보면 뭡니까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유리면 솔직히 큰 문제 안 될 거야 유리는 제가 보기 되게 쉽거든요 사실 불레구리 구워버리면 똑같이 빚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치워요 플라스틱이 문제야 뉴욕의 예를 들어볼까요 City's government creates an ad campaign 어떤 광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항상 그 광고 캠페인의 목적은 홍보죠 그래서 프로모트가 나왔어요 프로모트가 나왔어요 프로모트는 use the top waters in place of 보로로 자 in place of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체라는 그래서 대체나 대안이 나와기 때문에 리플레이스라는 표현이나 얼터라는 표현 근데 개인적으로는 얼터보다는 얼터네티브가 더 선생님은 조심할 것 같아요 이게 얼터네티브는 명사거든요 명사 동사 다 되는데 표용사 다 되는데 대안적인이란 뜻이에요 대안이에요 대안 대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자 뒤에 보자 one of the issue 여기서 이슈가 나오네요 여러분이 궁금했던 one of the issue 여기서 이슈는 뭡니까 그 물병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사항이나 이런게 되겠죠 이것에 대한 것 중 하나는 말하고 싶은 건 워터보틀이 아니고 이슈가 아니고 하나에요 그러니까 is가 나와야 되겠죠 반드시 하나니까 이게 뭐냐 is that it costs a thousand times more 이게 되는데 타임 무슨 물어보자 타임을 셀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배수사라고 많이 하는데 횟수나 배를 얘기할 땐 가능하거든요 수천 배가 된대요 천 배가 소모된대요 소코스트란 얘기는 걸린다 드린다기 때문에 이 녀석은 컨슘이라고 하는게 딱 맞죠 컨슘 그리고 써버리는 거니까 뭐야 천 배 정도의 를 더 쓴대요 뭐야 탑워터보다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소모되고 비록 it is neither safer 물론 safe 안전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 쓰임도 사실 많이 쓰긴 하지만 실제 그 플라스틱병을 재활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실제로 그 재활용 안 되는 거 알지 재사용 재사용이 왜 아니냐면 한번 거기서 이제 물이 오랫동안 있고 하면은 거기가 조금씩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실제는 안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 집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 20년간 똑같이 쓰는 거 같아 똑같은 거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만 간편한 게 없거든요 또 자 there are also concerns 컨슨 염려나 근심 걱정을 얘기하는데 플라스틱인데 병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그럼 병을 만들기 위해서니까 투부정사지만 사용된 거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PP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된 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술형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 길이가 참 좋은 길이긴 해요 서술형 나오기는 뒤에 보시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해당하는 거 해석 부분 마무리 지어보세요 무슨 단어 이따 확인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봐요 일단 해석부터 마무리 지고 있어 보세요 자 보자 그래서 뒤에 보면 한 번 그것이 사용됐을 때가 안전하죠 딱 그 물을 마실 때만 하지만 자 뭡니까 이거에 대한 걸 다시 재활용을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면 플라스틱에 다시 열을 가해야 되겠지 그럼 무슨 말이야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 뭐가 나아요 환경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실제는 그래서 해당하는 거기에 대한 화학물질이 방출될 수도 있죠 그게 잠재적 왜 잠재적이냐면요 먹었다고 즉각적 반응이 아니라 환경 호르몬은 호르몬 같아서 특히나 성과 관련한 호르몬을 교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잘못되면 예를 들면 과학의 생물들 같은 경우 개구리나 이런 것들 과학의 번식한다는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잠재적으로 건강을 위험에 놓게 할 수 있는 그런 화학물질을 방출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마무리를 지금 해요 결론적으로 플라스틱병이 위험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전형적인 글이라서 내용 자체가 너무 전형적이어서 어떻게 바꿔나올지 감이 잘 안 잡히긴 해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해당하는 것들 너무 뻔한 얘기기도 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 지문을 가봅시다 한번 자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에 걸쳐서 certain biological and behavioral features of the human stop serving a purpose to this 자 어렵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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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자 생물학적 행동적 인간의 특징이 되겠죠 모습이나 그 특징이나 그 특성이나 그런 것들은 목적을 수행하는 더운 더욱 수행하는 것을 멈춘다 얘기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인간의 생물학적 행동적 특성의 목적이 뭐예요 생존 그럼 다 죽든다는 얘기야 스탑하는 거니까 이게 되게 무릎뼈 여기가 안 잡히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지부터 얘기하기 위해서 밑에를 잡아 들어가야 돼 목적을 수행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목적에서 이 세상에 등장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이 땅에 이 땅에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빨간 인간 아니잖아요 아 그쳐나 미안해요 이상한 드립이었어요 자 한 번 Is the disappearing completely 무슨 말이냐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 대신에 They remain intact 겁나 중요한 말 나왔다 온전히 온전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흠도 없고 손상도 없고 손상도 없고 온전하게 남아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들은 여기서 그 뭐야 이 온전하게 남아있대요 하지만 have no function 어떠한 기능도 없답니다 없답니다 문제가 뭐냐면 대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받을 수 있는 건 피처밖에 없어요 그 특성들이 사라지지 않고 특성들이 남아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인간의 어떤 그 특성과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본능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디스 이스 이게 뭐냐면 발생하는 거네 힌트가 나오는 거야 와일더 그랩 리플렉스 이게 움켜잡기 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기를 보면 사실 이건 애기도 아니고 딴 것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손가락을 하면 애기는 꽉 잡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끼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는 쭉 빨려고 하지 그것도 손을 잡으면 못하니까 입으로 잡는 거예요 잡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접촉이죠 If you place an object 물체를 인판트 신생아 갓난아기에 손에 두면 He or she will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잡는대요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아이는 생존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상징이지 아기니까 그렇지 아기는 잡으려고 해요 뭐든 그래 꽉 잡으려고 애 생각보다 아기 힘 센 거 알지 꽤 세요 생각보다 그 몸에 비해서 몸은 요만한데요 꼭 잡아 순창이 두근두근 거려 보면은 조카가 새끼소카 잡을 때 조카가 그 선생님이 그 조카가 7년 전에 태어났거든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엄마가 깨워 선비가 가재 난 자고 싶은데 그 누나가 얘를 난데 신기하기도 하고 생각하니까 요만한 게 슈퍼슈퍼 요만한 게 나와요 얼마나 크게 나중에 좀 더 크니까 너 커졌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대보는 손가락 꽉 잡는 거야 어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우와 이게 뭐지 이거 이 조그만 초발추스 같은 게 손가락 잡네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그 애가 지금 이만해서 3천원 3천원 달라드려요 보면은 도트잭 신기해요 신기해요 오래서록 올리는 것 같애 근데 봐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우리 그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밈 같은 건데 잡다가 이거 알지 놓는 게 죽는 거예요 잡는 게 생존이에요 그래서 움켜 잡는 게 생존이고 살아가는 거고요 놓는 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좀 어른들 얘기기는 한데 혹시 표현은 그렇지만 벽에 똥치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혹시 왜 벽에 똥치를 해요 행위예술이에요 항문이 나이가 들면 항문도 근육이거든요 나이가 젊을 때는 꽉 조여요 안 세요 근데 이것도 나이가 90회 세대에 가면 근육이잖아 풀려서 흘리는 거예요 그게 요실금이고 그게 항문이 풀리는 걸 얘기를 하고 나중에 여러분은 경험할 일 없겠지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다 풀리잖아요 그러면 다 눈물이고 콧물이고 다 흘러내린다고 안으로 모든 구멍에서 그러니까 잡는 건 생존이고 놓는 건 그래서 여기서 왜 하필이면 움켜잡기가 나오고 왜 갑자기 인간의 어떤 썰빙 퍼포스가 나오냐고 이거 생각을 해보면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내용이 오케이 물론 여기까지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은 전혀 필요 없어 이해하는 거 자 디슬랙 그래서 이때 생존 생존 얘기가 떠올라야 되고 움켜잡기 반사라는 거가 떠올라야 돼 핵심적인 게 이 움켜잡기 반사가 살포풀 도움이 돼요 우리의 아주 먼 선조 그럼 먼 선조에는 도움이 되면 지금 당장 도움되는 거 아니지 근데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냐 후스 베이비 그 아기가 타일드 타이틀 투데어 마더스 퍼 돼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지금 현대 엄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 머리를 잡으러 그러면 도대체 그렇지 않아 인간이 원시시대 때는 털이 많이 있을 거야 이거 사실은 원숭이 보면 좀 잘 아는데 그 원숭이 그 새끼 원숭이 어따다도 몸에 어따 붙여놓지 안 떨어지죠 잘 그 털을 꽉 잡아요 여기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움켜잡기라는 거 자체가 우리 고대에 있는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애가 엄마의 털을 잡았겠지 왜냐면 몸을 잡을 수는 없어 왜냐면 이게 손이 잡기 때문에 팔 같은 거 못 잡아 손이 커야 잡거든요 그러니까 털을 잡는 거지 움켜잡는 거지 그래서 하지만 그 움켜잡기 반사는 오브 리틀 유스트 휴먼 인간 아이는 상대적으로 좀 덜 쓰기는 해요 이거를 에스 데이 돈 하이브츠 클린 포 서바이벌 돼 있어 뭐냐면 바로 뒤에 이렇게 생존을 위해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 오히려 누워 눕혀놓지 매달리면 엄마가 떼어놓고 롤라메 눕혀놓고 이제 이동하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움켜잡을 일이 별로 쓸려져 근데 생각보다 아이는 자기 몸에 비해서 이 힘이 강해 이거 나중에 조카들 만나보면 할 것 진짜 세요 생각보다 약의 힘이 어떻게 이렇게 잡아 생각을 한다고 보면 자 another unnecessary 아 그럼 뭘 얘기하니 지금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야 생존의 핵심적이긴 했다 야 그럼 이제 나온다 이제 아까 이 말 이해간다 여기서 생물학적 행동학적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움켜잡기지 지금은 움켜잡기라는 거에 대해 기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옛날엔 썼는데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치 그리고 두 번째가 나와 그럼 두 번째가 나오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쵸 여기가 토요일마다 교통 혼잡지역인가봐요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워낙 더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할 거지 그러면 삽입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를 기점으로 어딘가 나오겠지 왜냐면 꺾어지는 시점이니까 또 추가적인 게 나오는 거니까 자 또 다른 게 뭐냐면요 바로 features was inherited 우리가 물려받은 조상들한테 여기서 말한 조상은 여러분 조상이 지배 조상이 아니고요 원시인들 얘기해요 원시인들 조상에서 물려받은 게 뭐냐면 goosebumps 야 이거는 우리말로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게 소름이거든요 근데 구스범프 소름이 언제 발생하지 보통 안정적일 때는 소름 안 내려나 예측하지 불가능하거나 그쵸 친구가 갑자기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하는데 오 소름 막 이러면서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뭔지 알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라든지 귀신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공평하면 술을 놓죠 우리가 춥거나 그 다음에 무섭거나 할 때요 그 다음에 너희 그거 알 거야 소름 돋을 때 닭살을 보통 보는데 귀신을 보는데 소름 돋는 팔을 한번 잘 봐봐 그러면 털이 쓴다 진짜 털이 어떻게 해서 털이 세우는 게 아니고 근육이 긴장하다 보니까 털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을 하는 게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the health on the body is a stand-up state 똑바로 쓴다고 오늘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용하긴 한데요 anything but 아 소리 클래프했다 이상하다 anything but 이라고 해서 but의 except거든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겠어 일단 유용하는 거 유용하는 거 제외하고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유용하지 않다라고 의역이 돼야 돼요 지격이 아니라 의역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nything but 이라는 거는 never 정도로 의역하면 됩니다 전혀 유용하지 않대요 친구 앞에서 털 세우면 고양이는 많이 하던데 식한 때 갑자기 등을 막 굽더니만 털이 쓰더라고 털이 신기하게 위협하면서 위협하면서 출국을 앉아서 그런가 친구 고양이가 자꾸 그러길래 착착 되길래 보면 추룩 다 모두 추룩을 사가야 될 것 같아 자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소름을 돋으면 체온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소름인 거야. 그러니까. They are also, they 뭡니까? 소름이죠. 소름이 또한 made our ancestors appear larger. 더 크게 하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소름, 고양이가 아까 털 세우는 것과 똑같은데 털을 세우잖아? 그럼 크기가 커 보인다 더. 털 때문에. 여러분도 알지만 털이 있는 동물들은 털 때문에 착시 효과가 많이 일어나지.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 목욕식 하면 금방 알아요. 목욕식 하면 요 많았거든요. 푸드라같은거 요 많았거든. 근데 털이 어머멍에 커보재죠. 털이 그렇다니까. 털이 있으면 커보여요. 크기 상대적으로. 그리고 helping them scary. 뭐야? 그거리 적들을, 포시자를 이렇게 좁게 무섭게 해서 쫓아버리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지금은 여러분 포시자를 쫓기 위해서 털을 쏠릴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는 포시자도 없잖아요 그런 것 좀 보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볼게요 본의 아니게 마지막 질문 돼버렸네요 아니야 약속을 시킬게요 42-2번 선생님이 웃은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리스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들어는 봤어요 옛날 드라마 아이리스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은 물생수메이커로 알고 있는 아이리스 꽤 많이 쓰는 단어거든 아이리스가 근데 아이리스가 홍채라는 건 너무 많이 모르죠 홍채가 뭐예요 홍채 홍채 말고요 어떻게 말고요 홍채 선생님이 이거 맞나 여기 눈 있으면 눈을 둘러싸서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여러분 거울 자세히 보세요 되게 징그러운 거 되게 많아요 되게 징그러운 거 징그러운 거 많거든요 구석품 중에서 그 아이리스가 뭐냐 홍채가 뭐냐면 근육이래요 일단 파운드 인 더 아이 눈에서 발견되는 근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눈이 엄청 큰 거 알죠 여러분 눈이 만져보면 알아요 여기 문두덩이라고 뼈 있죠 여기 뼈가 가득 차 있어요 눈이 실제 보면 그럼 눈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왕눈이에요 눈커플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쌍꺼풀은요 눈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눈이 더 보이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말을 하면 원리가 그렇죠 더 크게 보이고 싶으시면 여기를 없애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뭐예요 눈이 안 감겨요 쌍꺼풀 수술 부작용 중에 물론 선생님도 권장을 하긴 하지만 선생님 친구도 그런 친구 내 별명이 인조인간으로 부른 친구였거든요 왜냐하면 걔는 눈썹을 찔러서 쌍꺼풀 수술 했고 의료보험 됐어요 아 눈썹을 찔러니까 눈썹이 길러서 내성눈썹이야 이거 쫙 찔러는가 그래서 뒤집어 깠어요 뽐매가지고 쌍꺼풀 그리고 충동증 때문에 코 수술을 했어 코가 올라갔어 하하 의료보험 됐어요 그러니까 충동증으로 코 수술을 했는데 하면서 만져주는건가 봐 콜점 그래서 코가 높아졌어요 내가 인조인간을 볼려고 친구보고 아하 그럼 뭐도 했냐 임플란트만 하면 되겠네요 이제 인조인간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 진짜 만져나 자 가보자 그래서 We can control the amount of light에서 뭐야 그게 뭘 조절하냐면 빛의 양을 조절한대요 우리 보통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건 동공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공은 그냥 구멍이잖아 그치 그럼 동공을 조절하는게 있겠지 근육이 그 근육이 홍채인거야 그니까 그래서 시작하면 될거야 Then enter the eye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어떻게 해 오프닝 클로스 피필에서 동공을 확장하고 축소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런 어떤 그런 근육이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핵심이 주어져 이거를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아이리스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을 얘기하죠 펑션이라는 표현을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미적인 기능이야 미적인 게 아니야 기능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each of the person 그 각각의 두 개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눈이 두 개니까 아이리스가 두 개겠죠 홍채가 두 개 중에 하나가 해즈 그니까 해즈지 패턴 오브 텍스쳐스 which is different from the death of the other days 무슨 말이냐 우리가 홍채도 가까이 보면 패턴이 있거든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is different 다르대 뭐야 death of the other 나머지 여기서 디아더 나머지거든 자 한눈과 다른 눈이 다르대 이거 뭐로 알 수가 있어 보면 알 텐데 근데 이상하잖아 보통 타고난 거라면 똑같아 되지 않아요? 양쪽이 그치? 이쪽 눈 만들어질 때 쓴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가 똑같다 도연변이가 아닌 이상 이제 똑같아 하잖아 그치잖아 근데 달라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야 이 패턴이 유전이 아니라고요 후천적이지 그래서 후천적으로 습득 듣다라는 표현이 이 습득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습득 어퀴즈션 습득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습득되었다고 나올 때 습득이라는 표현이 어퀴즈션이라는 표현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유전이 아니라면은 뭐라는 얘기지 항상 두 개 대립되는 게 있어 유전이 아니면 항상 뭐라는 얘기지 환경적이라는 거지 항상 두 개는 싸워요 많이 다 대립 구조 많이 그렇게 둬야 돼 유전적이지 않다면 환경적인 거야 DNA decide color and structure of the iris iris의 구조와 색깔을 결정하기는 맞아요 그거는 홍채의 새끼 참고로 여러분 홍채색 사람과 다 다르잖아요 외국인도 다르지 그리고 그런데 패턴은 뭐냐면 랜덤하게 형성된대요 아이가 여전히 자궁 속에서 발달하고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유전 정보에 의해서 색이나 구조는 맞는데 패턴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차이가 난다 다르다 또는 항상 얘기하지만 다르다는 거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다르다는 거 디퍼런트라는 얘기는 항상 뭐를 부르냐면은 various를 부르거든요 다양한 거지 다른 건 다양한 거예요 as the baby open and close the eyes 아이가 눈을 감고 뜰 때 양수 속에 있으면서도 아이는 눈을 감았다 뜯다 할 거야 빛은 뭐 잘 안 보이겠지만 빛이 의존 못해요 눈 보지 못해 하셔보면은 듣긴 듣는다 근데 보지는 못해요 아기는 디스 티슈 티슈는 여러분 휴지가 아니고요 피부 조직을 얘기해요 이 지금 아이리스의 조직이 이동하고요 그 다음 접어진대요 눈이 접으니까 같이 홍채도 약간 접혔다 그때는 연약하니까 말랑말랑하니까 접혔다 폈다 접었다 폈다니까 주름이 생기겠죠 윙클이 생기겠지 그리고 이게 패턴을 만든대요 즉 후천적인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유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니까 사람마다 같을까 다를까 다 다르죠 자기도 양눈이 다르고요 그리고 쌍둄도 다르겠지 그럼 뭐로 가는 게 이게 인증이요 그래서 요즘에 인증을 많이 쓰지 홍채인 인증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뒤에 라이크 핑거프레이드 이게 나오는 거야 지문도 마찬가지죠 지문도 인증하지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카트량율이 얼마나 부하더라 70억분의 1인가 낮아요 되게 낮아요 여기서 신문 쓸 수 있는 거야 지문을 핑거프레이드처럼 이스 아이리스 카트사 유니크 독특하죠 그리고 레얼리 체인지 안 바뀌어 안 바뀌면은 딱 10위치 아이덴티케이션 아이덴티케이션 그러니까 여기서 신원 확인 신원 확인에 보통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사람을 구분한다 정도 가능할까 구분이나 분별 분별까지 구분? 디스틱기시로 갈까? 분별까지 좀 오면 것 같아서 사람을 분별하는데 도움을 주고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점이 끝나는 거죠 분별은 오케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배열해당 음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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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